한 마리를 잡고 나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긴 하거든요 39,000, 36,000 파우네이야 얘는 39,000 파우네가 36,000 혈중성강 39,000 가속까지 써야 돼? 가속 있어? 가속까지 써야 돼 32,000 여기 밑에는 더 이상 건드리지 말고요 피 좀 깎아야 되겠는데요 굴굴 얘는 쓰지마 열혈 직감 연섬강 연섬강 악마가 먼저 보여주겠습니다 필종 필종 자 먼저 쏴 자 또 쏴 아 마음껏 쏴 자 어떤식으로 준비를 해야되나 3칸부터지 하나 둘 셋 대기하고 대기하고 이쪽은 보급이 필요하진 않는데요 혹시 모르니까 수리를 하고 수리를 하고 쟤 분명히 또 쏠텐데 한 칸만 더 가자 괜찮다 오우 얘들 피 위험하다 섬강 밑에는 뭐 놀아주고 그렇지 쏴 쏴 아 저쪽도 진부시하면 되는데 액션 브레이크 발동하고요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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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땐 이런거지 교란 섬강 섬강 뭐랴 굴불열렬 얘네들이 설마 2만을 깎였어? 오르곤 클라우드가 있는데 엔카운트 야 용어왕은 이거 하나 때문에 키울만해 사실 각성 용어왕이라서 얘도 각성때미 키우는거에요 다른 마음은 없습니다 라미아야 뭐 원공으로 키우는거고 연료는 여기에 있으니까 연료는 여기에 있으니까 엔카운트 괜찮아요 광원효과로 가렸으니 괜찮아요 그쪽이 문제구만 섬강 그래도 모르니까 걸어줘야되겠다 섬강 섬강 뭐 굴 굴굴 하나정도는 걸어도 아 안되는데 즉각 가로놈이 아까운데 즉각 걸어줘 이렇게 전립기 기대를 걸기엔 애들이 하나 40 왜 못쓰는거야 저거 콤베트라 왜 못쓰는거야 설마 메인이 아니라서 못쓰는거야 여긴 어차피 다음탄에 쓸 수 있고 라다는 여기도 다음탄에 쓸 수 있군요 자 2번탄 넘겨 데미지를 좀만 더 주자 누가 줄까 너밖에 없군 342,000 또 쏘겠지 저 39,000이니까 빼고 일단 회피 맥뱅게 다 썼나본데 지금 바라는 형태는 이건데 확인만 해봅시다 램피지 고스트 맥시모 브레이크 다이젠가 용건 참압도 워로건 캐논 데프스 그림은 다 그려졌어요 제가 보고싶은건 하나 각성 쓰고 집중 쓰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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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지 마라 제발 데미지 적게 들어가라 피했어 피했어 역시 피할거 같더라 다시 한번 더 아아아 200정도 더 다네 방금 혹시 크리가 터졌나 방금 혹시 크리가 터졌나 다시 한번 보자 크리가 터진건가 크리가 터지면 더 다네 저거 포기 저기 저긴 안돼 이쪽에서 모든걸 끝내야돼 열혈 기대 하나 주세요 기대 다이젠가 열혈 더이상 기대는 바랄수가 없는 상황인데 알피미 너에게 내가 좋은거 하나 넣어놨는데 알피미 어디있지 일단 얘네들이 데미지를 조금 더 깎아주긴 해야된다는 얘긴데 3만6천까지 가야되도 된단 말이죠 파우네아 어차피 SRX는 맥시멈 브레이크 끄고 요거 잘못도 쓰고 하면서 3만6천 깔건 일도 아니긴 한데 3만6천 오케이 3만6천 7백 됐어 또 나뉘어 써주세요 혼자 찾아서 감사합니다 파츠 2N이고 이건 열혈 필종 굴굴 열혈 열혈 칼비나쪽에서 열혈이 안걸리는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알피미는 아직 있고 알피미가 어디있는거야 지금 여기 있구나 파츠 알피미 애쓰 드링크 일단 이걸 뒤에다 쓰고 자 면신이 먼저 오세요 축구 노력 가자 한 턴이라고 했어 분명히 얘가 더 쎄보인단 말이죠 네나 강화포출을 네나 그렇지 않으면 구워먹으리 야 이거 이번에는 걱정도 안된다 사실 걱정도 안되긴 하는데 사실 걱정도 안되긴 하는데 즉격 덕 다 배리어 간통일텐데 배리어 걸라그래 걸 걸어야지 가봅시다 돈벌로 자 이걸로 한 4천만 나와줘도 전혀 지장이 없는데 말이죠 4천만 오케이 격장을 배러 갑시다 일단 선봉장 둘에 나섭니다 둘이상 2만 깎아줄걸? 한편당 만실만 떠도 뒤에 뭐 에사리스 깡퇴가 기다리고 있는데 으흠 으흠 자 뒤로 들어가서 오롱클라우드는 못쓴거 같고 이미 배리어 간통이니까 이건 두들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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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벌써 얘들 만 깎았지 지금 13천만 그럼 겜슈패스트 핫캠이라 그러길래 저는 이제 알타이젠에서 갈아타는줄 알았어요 근데 기존에 있던 애들이 기체가 업그레이드 되는 일은 없겠죠 마징가라는 좋은 설레도 있다보니 한 40년은 하겠죠 애들 늙어 죽겠네요 아니면 기체는 아니더라도 연출은 좀 바꾸면 좋죠 이대로 설마 끌고 가겠어요? 제가 물론 좋아하는 기체긴 하지만 다시 그릴려고 해도 그것도 일이겠다 걱정도 안된다 이거 얘 왜 SRX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죠 부수는거 아니지? 얘 둘이서 괜찮아 아직 있어 깡패가 오십니다 항성파괴하러 가죠 야 니들이 전력으로 가면 태양 하나는 날아간다고 이게 다음 작품에서는 그렇지 않을까요? 3차 알파스토리 떡밥만 뿌려놓고 끝난다는 얘기는 제가 살짝 네타를 당했기 때문에 턱밥을 어떻게 뿌려놓는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3차 알파쯤 가야 디스 아스트라 나가는 얘기도 나올 수 있을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안 뿌려놓고 나올 수 있겠죠 얘들 데미지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네 2만 나오려나? 2만까지 나올 것 같은데 4차 알패 풍부 5차라 2차 3차 5차 4차 4차 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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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는 사람들도 고생 많을꺼야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아직 안나온 기체들도 너무 많아서 Z애들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손 들겁니까 Z애들도 자기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갈아 타려고 해도 완전히 새로 많이 만들어야 했잖아요 근데 Z같은 경우도 자기들 주력기가 전용기가 따로 있는데 계장들은 주지는 못할거고 아마 이런 형태를 취할 수 밖에 없을거에요 일단 얘네를 잡았고요 강화 파츠 안주네요 얘들은 왜 강화 파츠는 안주죠? 어허 어허 음? 밑에도 도망가지마라 도망가지마라도 둘 다 피를 한 4만또로 맞춰놓고 몇변기로 동시에 피를 깎아야되네요 그래야 숙련도를 주네요 둘 중에 하나를 때리면 도망가네요 그러므로 제가 강화 파츠를 주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강화 파츠 내나? 난 강화 파츠에 미친 인간이라고 암호 브레커부터 갑니다 39,000이니까 4만 천까지 깎았죠 이 동네 사람들 걱정도 안합니다 둘 다 홍 걸었어요 열혈 열혈 불굴 필종 축복 축복 꽐내려주세요 응원해주시고요 갑시다 대장님들 힘낼때 됐어요 일어나도 하나 못잡으면 전혀 개하지 굴중에 좋은거 주느라 잡아야지 비태하는 우회하는 강화파천은 안줬단 말이죠 와 얘들은 F공격이 9000이야 자 자 혼달고있는 대장기 두명요 합체계는 없지만 괜찮아요 혼이 있으니까 아니 카이 선생님 왜그래 무섭게 왜그래 야 2만9천에 나오면 어쩌라는거야 지금 위의 아들 뻘쭈하게 위의 아들 합체계 스타던데 마안나왔던데 적당히 좀 하세요 위의 아들 힘 빠지잖아 아 이 사람들 무서워 아직 안 끝났잖아 근데 다 돌고 도는거죠 다 돌고 도는거죠 다 돌고 도는거죠 다 돌고 도는거죠 아 얘는 열렬거라도 4000밖에 안되냐 주인공 중에 쓰레기네 하아 강화파천은 안좋아 아 강화파천은 안좋아 카이냐 카트냐냐 켜서 그 젠갈을 올리겠어 차라리 주왕국은 뭐 허접한 놈이잖아요 얘를 잡는게 더 낫지않을까 일단 얘를 잡고 물로 안한대요 순혈 아 숙련도를 버리고 경험치를 먹었습니다 동가 그렇죠 구테타를 뭐 하긴 알바를 만나면 콕패스에다가 총을 쏴버리세요 사랑 따위 필요없어 우린 이렇게 다들 솔로가 된거야 우린 이렇게 다들 솔로가 된거야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뭐가 강해졌다는데 버스터현상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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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지 못해도 괜찮죠 이동력 부스터보단 나오니까 얘한테 이걸 주자 다 때려 넣어야 돼 오케이 이동력 어이구야 이동력 사버렸네 이동력 살 생각이 아니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산걸 어떻게 원호 공격은 아무래도 원호 공격으로 쓰려고 했던 엑셀 있네 그러면 남이야 아 아 이제부턴 강제출력 아들이 왜 이리 많아 엑셀 엑셀 버려졌어 아 비레타가 강제출력이구만 휴고를 이렇게 태우고 좋아 세이브 길다 길어 길다 길어 대사를 다 보면 이렇게 길게임이었더니 으흠 크로스 게이트 이게 뭐야 스펙트라 켈리콩 가면 쓰고 나와 커피린이 어서 오세요 커피린이 어서 오세요 흠 흠 많기도 해라 크로스 게이트 봉인 흠 흠 흠 흠 정의의 히어로라 예 아까 한참 전화도 썼었죠 그렇게까지 크게 마음에 들진 않네요 개조를 안해서 그런가 설마 지금 비행기 타고 하는거야 지베드라이브 생각만큼 그렇게 강하지 않네요 압도적이지 않네요 칼비나가 너무 쎄서 그런가 칼비나가 너무 쎄서 그런가 흠 지베드라이브랑은 쟤들 동네에도 칼비나가 좀 쎄서 다른가 칼비나가 좀 쎄서 아.. 저사람 좋은사람이에요 한때 그랬을지 몰라도 도움 안되는 것들 코끄더스님 어서오세요 서로 끌리는 자들 어서오세요 쟤들 안 키워놨는데 어떡하지? 바이올라이트에 가까우려나? 아니면 다른 색깔인가? 뭐지 저거? 글쎄요 이때까지 50파 전후가 보통 클리어라고 보면 지금 거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37하니까 대부분 50파 전후 정도였거든요 엔딩이 일부러 저는 지금 슈로드 정보를 하나도 안찾아보고 있어요 런닝타임이요 대사를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없이 늘어날거고 제가 봤을때 이거 대사 안보고 다 스킵하면 하루면 깹니다